일단 설명하면 얘를 우리가 CN이라고 놔버리는 거죠. AN, BN 있으니까 CN이라는 용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CN이라는 수열은 2로 수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리고 얘도 뭐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AN이라는 게 뭐예요? AN이라는 거는 CN 플러스 1이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AN이라는 거. 그 얘를 갖다가 또 DN이라고 이렇게 놔버린다고요. 그럼 DN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DN이 9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 BN, 2BN은 DN 마이너스 AN인데 DN에다가 마이너스 AN이 CN 플러스 1 이렇게 할 거다 이거죠. DN 마이너스 CN 마이너스 1 이렇게 놔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2BN이에요. 그러면 2로 나눠버리면 2분의 1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요. 이런 이제 원리 원칙대로 그러면 AN이라는 수열, BN이라는 수열. 이거 다 알게 돼 있다 이거죠. 왜? 수렴, 수렴, 얘도 수렴. 값들 대입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N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한번 계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실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풀죠 제가. 이렇게 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AN이라는 건 CN 플러스 1이에요. 이거 수렴한다라고 했죠? 지금 얘가 수렴하고 있고 1 더한 거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럼 CN이 얼마로 가고 있죠? 2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3이 되겠네요. AN이 3이 되겠죠. AN의 극한값. 자 여기 볼까요? BN. BN부터 보시라고 여기. BN도 결국 수렴하고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 더하거나 빼거나 수렴한다. 그 다음에 2분의 1 해주도 수렴한다. 자 그럼 DN이 얼마? 9. C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6이네요. 6을 2로 나눴으니까. 아, BN은 어디로 가죠? 3으로 가고 있네요. BN 3으로 가고 1로 더했으니까 4. 그래서 3, 4, 12.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게 이제 해설지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예. 직접 깔아 이거죠. 이게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된다고. AN은 얼마? 3. 이렇게. 그럼 이것이 9다라고 놔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AN이 3이잖아요. 그럼 넘어가. 그럼 2, BN이 6. 그럼 BN은 얼마? BN 3 역시. 그럼 AN은 3이죠? BN은 3이죠. 1 더했어요. 3 곱하기 4는 얼마다? 12다. 이렇게 정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수혈의 성질이죠. 어떤 수혈이 수렴하고 있고 BN이라는 수혈이 수렴하고 있으면 여기에다 실수배해 준거나 두 수혈을 더한거나 뺀거나 곱한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눈 거에 대한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은 우리가 이거를 각각의 리미트로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N이 알파로 가고 있었고 BN이 베타로 가고 있었다면 그 알파에다 케이베 해주고 베타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눈 거 물론 0이 아닌 BN으로 나눴을 때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원칙적인 개념인 거고 그 개념보다는 하나의 특수한 상황을 펼쳐서 그냥 답으로 끌고 가더라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시험은 요령도 있어야죠. 원리, 원칙도 중요합니다. 플러스 요령도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자 이십오 번 가보겠습니다. 이십오 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을지 모르겠어요. 0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0과 3 사이를 움직이고 있죠. 이런 무리함수가 있대요. 이런 무리함수는 이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